벤치 벤치 GLE GLE 250D 2017년식 차량입니다.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차량의 모든 전기 컨디션이 좋아지는 30페라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장착 후정한 상입니다. 고객님 시동 걸어보시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시동이 빨라졌다고 하시면서 사운드도 확실하게 많이 확 달라진 사운드를 느끼셨습니다. 벤치 벤치 GLE GLE 250D 2017년식 차량의 30페라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장착 후정한 상입니다. 감사합니다.